우리 매트릭스랑 스파이더맨을 둘 다 봤는데 그것은 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액션 장면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이렇게 익사이딩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나왔죠 이거 다 매트릭스 얘기에요 제가 매트릭스랑 상관은 없지만 1인의 오피니언이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혹은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할 만큼의 가치는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은지님 표현에서는 I was way too tired. 무슨 뜻일까요? 너무 피곤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9시에 주무셨다고요? 크리스마스날도 너무 피곤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은영님만 perfect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네요 리뷰에서 stop playing hard to get 무슨 뜻이었죠? 밀당하지마 라는 표현이고요 밀당 좀 그만해 I was too pretty not to expect this attention 이런 관심을 기대하지 않기에 너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이 정도 관심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So expressions 어떤 표현들이 남겼을까요? It wasn't worth the hype? I was way too tired 은영? Stop playing hard to get Stop playing hard to get Bye bye hard to get 잘 되셨어요 다음 시간에 꼭 나오세요 지의 내용은 반전이 있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m happy to hear that 은영 had a blast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어요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좀 더 전세 얘기해 주세요 네